주로 국산을 거의 많이 사용합니다. 한 8, 90% 이상 지방에서 생산된 곡물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떡이 신선하고 저희들이 모시를 직접 재배를 해서 송편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된 제품을 사다가 떡을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맛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찾아주셔서 애용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